학교 수영장을 일반 도민들에게 개방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개방이라는 큰 틀에서는 공감하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주체를 놓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년 개방이 검토됐던 학교 두 곳의 수영장 개방도 없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김광수 교육감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 간담회에서 학교 수영장 개방 문제에 적극 찬성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학교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지원 부분에서 제주시와 긍정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주민들의 개방 요구가 높은 중학교와 초등학교 두 군데 수영장이 내년부터 개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학교 수영장 개방 추진이 무산됐습니다. 새벽이나 오후 시간 등 방과 후 시간 수영장 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 주체를 놓고 교육청과 제주도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관리 요원 등 필수 운영비 지원은 가능하지만 교육 시설인 만큼 책임까지 떠 맡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교육당국은 교육활동 이외의 시간을 이용하는 만큼 학교장에게 모든 책임을 맡길 수는 없다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육활동 하는 데는 교장 선생님이 책임을 지는 걸로 저희들이 방침을 하고 있고 방과 후에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때는 시청이라든지 도청에서가 교육청 소관 건물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서 해야죠. 거기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개방할 의지가 있다면 그렇지 않으면 개방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내년부터 개방이 검토되던 두 군데 학교 수영장 운영 예산은 반영조차 안 돼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결국 교육행정협의회 등 공식 소통 채널을 통해 기관별 역할과 책임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않는 이상 주민들에게 되돌려주겠다는 학교 수영장 개방 약속은 지키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